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scp와 몹 배틀을 해볼건데요 저 안녕하세요 scp 전문가 단미호님 아 안녕하세요 저는 scp 전문가 단미호에요 어 그러면은 scp 전문가이시니까 scp 096 어떤 앱니까 그 친구는 이제 저만 보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응?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이제 내 눈에 딱 마주치면 갑자기 나한테 고백하려고 달려드는 녀석이죠 아하하 그니까 이 친구는 자기 얼굴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상대방을 지구 끝까지 죽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 하늘 날아도 소용이 없다고 들었어요 하늘 날아도 점프력이 엄청나서 하늘에 있는거 잡아챈다고 그러더라구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 이 친구는 절대 사람이 이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인크래프트에서 꽤나 유명한 아주 아주 유명한 좀비 뮤턴트 좀비를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뮤턴트 좀비 이 친구랑 만약 싸우게 된다면 과연 누가 이길지 한번 배틀 해보죠 좀비의 왕이잖아요 그쵸 자 배틀 하나요? 어 뭐야? 왜 니네 둘이 안 붙니? 싸운다 어 간다 어 얘는 간다 근데 아직 못 봤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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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막혀왔는데? 뭐지? 어 이때 같은 뼈까지 소환해서 싸우는데 진짜 꿈쩍도 안해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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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뭐지? 어? 화났어 화났어 어? 어 눈 감았다 눈 감았다 이제 참을 수 없는거지 참다 참다 못 참았나봐 자 과연? 어? 자 이제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을 참을 수 없거든요? 어? 어? 긴장돼 나 무서워 어떻게 됐지 궁금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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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거의 뭐 또 일어납니다 하지만 모두 좀비 어 끝낄때까지 끝난게 아니네 그렇지 오오오오오오 점프룩 대단해 오오 점프룩 내려찍기 막상 막한데? 어 근데 꿈쩍도 못하고있어요 Texas 하지만 좀비 근데 내구성 강하거든 위로 내려찍기 바다가 열줘서 어 또 누웠어 어 죽었어 와 뭐야 근데 생각보다 참을성이 있네 어쨌든 버텼어요 하지만 버티네 이걸 또 자 다음 다음에는 바로 이 스켈레톤 친구입니다 비턴트에 스켈레톤이거든요 화살을 쏘고 굉장히 강해요 이 친구도 자 우리 싸워보도록 해 어 싸운다 싸웁니다 드디어 와 화살로 원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화살이 이길 수 있을까 있어요 어 밀죠 어 점프해서 화살 발사 간지나요 어 뭐야 어떻게 몰아서 패지만 SCP 어어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애 만만하게 눈 떴어요 우와 단 두 방 단 두 방에 가볍게 처리 자 다음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바로 뮤턴트 엔더맨인데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더맨? 자 싸웁니다 엔더맨인데 순간이동이 있어서 그쵸 못잡죠 그쵸 못잡죠 그쵸 못잡죠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순간이동을 시키는 능력이 있었지 참 어? 딴 데로 사라졌어 어디갔어 아 아무래도 이거는 저기 평지로 가서 싸워봅시다 자 둘이 싸워 어? 뭐야 너 누구한테 화난거니? 대체 누구한테 화가 난걸까? 저기있는 닭은 아니겠죠? 아 이 닭이? 어 이 닭한테? 이 닭이 무슨 죄가 지었다고 어? 어 싸운다 아니다 간다 어? 순간이동하자 순간이동했어 피하죠 뭐야 어 뭐야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뭐야 야 끝났잖아 완전 완전 약하잖아 아니다 SCP가 강한거야 그치 강하지 뭐야 끝났습니다 뭐야 이거 시시하게 끝났어 하지만 또 남아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또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뮤턴트 크리퍼입니다 터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걸? 자 얘랑 한번 싸워볼게요 싸웁니다 바로 싸워요 아니 뭐 크리퍼가 뭐 이쪽듯이 그냥 어허허 어? 점프에서 터져 터지기까지 내려 찍었어요 지금 만약 크리퍼 흥분한 상태 지금 크리퍼 표정 안좋아요 뭐지 저 녀석? 어 뭐지 저 녀석 나에게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어허허 어 소망 어 어 또 안왔어요 era 엉덩이 오 어 뭐어 시리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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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좌폭 공격에도 תש앙 그냥 끝나는 모습 vä 와 이정도면은 크 is 여러 마리랑 써야 했겠는데요 진짜 뭐야 왜 이렇게 강해 어 사냥하러 가네 좋아 자 이번에는 다른 녀석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뮤턴트는 다 패배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아는 모드 중에 강한 몬스가 있어요 바로 잠자는 예티죠 예티 예티랑 한번 붙어볼게요 됐다 일어났다 됐다 일어났어요 화났어 자 싸우러 갑니다 오 저 얼리게 스킬인데 이거 그러면은 깨어나겠어 얘 너 얘가 얼굴을 아직 안보여어요 자 둘이 빨리 싸우란 말이야 일어나 빨리 빨리 일어나 정신차려 정신차려 싸워 싸워야지 어 화났다 이제 화났다 이제 화났다 이제 화났다 이제 화났다 이제 화났다 이제 화났다 근데 주민을 노릴 것 같긴 한데 느낌이 뭔가 주민 노리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일어납니다 드디어 근데 죽지는 않네 얘가 이렇게 맞아도 어 진짜 깜빈하다 진짜 깜빈하다 어 어 싸우다 싸워 어 근데 피를 못하게 하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퇴베 퇴베 어 퇴베 와 얼리기 기술도 한번도 못쓰고 그냥 일방적으로 아니 그렇게 많이 때렸는데 또 들어 맞았는데요 자 이번에 그러면 콜로세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겸은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몹 배틀이구요 자 이번에 마지막은 바로 이 친구야 아 이 친구 알죠 이 친구 알죠 이 친구 도끼가 엄청납니다 도끼 엄청나고 이 친구가 왜 SCP 어 저 친구 이름이 공 공 뭐였지 공 공구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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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구륙이 얘를 못 잡는 이유를 저 알고 있습니다 왜요? 그게 뭐냐면 이 뒤에 보이시죠 검 이거를 때려야 때릴 때만 데미지로 줘요 아 정면이 아니라 정면이 아니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오 와 쎄요 어 그니까 그니까 이게 뭐냐면 공구류 공구륙도 무적일 수 있는데 이 친구도 무적일 수 있는 거예요 싸움이 안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영원히 그쵸 딜을 치지 않는 이상 어 야 제대로 찍었는데 도끼? 봉게 로션이 되게 멋있다 음 빡 빡 오 오 오 봐봐 안 들리잖아 못 들리잖아 아 이거 못 들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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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상해요 뭐야 이거 뭐 이게 뭐지? 이러고 있어 이게 뭐냐? 뒤를 돌아서 칼을 공격하면 되는데 그럴 리 없으니까 그럴 리 없지 자 이거는 뭐 안 끝나요 계속 싸우는 거야 일단은 이 친구랑은 싸움 절대 안 끝날 거 같으니까 이 친구는 없애고요 그러면은 쟤랑 싸워봅시다 얘랑 족장이랑 여기다 넣고 어 싸운다 이제 진짜 싸웁니다 근데 쫄부터 잡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저 불을 의 이겨내고 때리는 게 쫄낭을 일단 몸빵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깐 가자 오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미쳐냈어 미쳐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uso 와 니네 많이 놀랬구나 와 방금 멋있었다 그래도 터지면서 자살하면서 야 근데 무조건 안했어요 지금 너 진짜 쎄구나 괜찮아요 자 어쨌든 096의 승리였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야 압도적 어 진짜 무족인가봐 예 어쨌든 오늘 못배틀 해봤는데요 다음에 어떤 못배틀 할지 여러분들이 댓글에 써주시면 그것도 꼭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